저는 제가 사는 집 뒷집입니다 뒷집 텃밭 인데요 아직 텃밭이 아무것도 안 심었습니다 근데 돈나물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우리 집주인 언니가 저보러 돈나물 뜯어가래요 돈나물 뜯으러 왔어요 대박 대박 돈나물 이렇게 와 대박 자 그러면 저는 돈나물을 뜯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뜯었습니다 이만큼 딱 이만큼 뜯었는데요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와 돈벌었네 돈벌었어 돈벌었어 와 돈벌었네 이만큼을 뜯었습니다 저만큼이나 또 남았습니다 와 언니는 돈나물 안 사다 먹어도 좋겠네 우리 집주인 언니가 돈나물 뜯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뜯어왔는데 와 푸짐하네요 돈벌었습니다 마트에서 한 팩에 천원인데 와 그리고 또 어제 부천역 가셔가지고 빵을 하나 사오셨는데 이렇게 또 절반을 뚝 떼어서 또 저를 주시네요 커피 찍어 먹으라고 어우